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녹화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이동합시다 탑도부터 둘씩 아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야시강 착용 엔드 나이트비전 어 성..성강탄 깔겠습니다 카피 잠시 셋 잠..성강탄 사선으로 던지세요 진입 풀려 오른쪽 문 볼게요 아들 컨택 프런트 자 이기다운 지금 누가 맞으셨죠 괜찮으세요? 저쪽 클리어 아 괜찮으세요? 아이고 저쪽 클리어인가요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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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인거 같아요 네 화장실 클리어 이제 진입 외부 진입 편집될 것 같습니다 라즐 카피 외부 진입 오른쪽으로 컨택 컨택 왼쪽 왼쪽 뒤쪽에 오케 교전 허가 교전 허가 안 보여요 샷건은 보조무기 쓰세요 먼 거리 올라가서 교전해야될 것 같은데요 예 오케 카피 올라가겠습니다 계획 변경 아 나이스 저 문 시청 확인하시러 가는거 같은데 기다리자 예 제가 제가 지금 확보 중 예 살아있었어요 다행히 체포 완료 확인 오케이 진입합시다 첫번째 문 여기 오른쪽 수풀 있는데도 봐줘야되요 어 오케이 꺼 카피 문 열리는거 확인 제가 앞장 쓸게요 오케이 나이스 외부 클리어 해주세요 롸 밟 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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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클리어중인가요? 아 지금 1층 클리어중입니다 내려갈게요. 그 앞에. 어, 저, 방패 들고 계시죠? 이쪽 1층, 저기 저 1층 뒤쪽. 저 뒤에 있어요. 여기부터 들어갈게요. 확인했습니다. 2층 봐주세요 한 분. 클리어. 브라젤, 2층으로 올라갑니다. 여기, 구석. 여기 한 곳 안 열린 것 같은데요. 아, 그 오케이. 이츠, 이츠. 저기 그. 닫힌 문 먼저 갈게요. 오케이, 그. 예, 그, 2층 대기해주세요. 1층 저희가 클리어할게요. 확인했습니다. 1층 클리어. 올라갈게요. 2층, 2층에 넣어주십시오. 오케이, 2층. 어, 미러건 할게요. 계속 4줄 경계하세요. 오케이, 2층. 어 잠깐만 장면은 한명 보조무기 샷건 바로 앞에 서세요 문 열면은 바로 써요 아씨 잠깐 대기 3,2,1 루즈 아 지금 현재 클리어 중 장기감 대기 루즈 루즈 오케이 클리어 음 목도 문 열수 있으면 열어주세요 로저 여기있고 여기있구나 아 저거는 다른물인거 같아요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먼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3층 올라가 되니까 어 어 지금 다 모셨죠? 오케이 어 저기 노사님이 여기 다리 지키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위층으로 올라갑시다 저 실드 먼저 진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계획변격 그러면은 샷건이 여기 지키시고 노사님하고 같이 방패들고 진입합시다 저기 3층으로 네 네 네 후방시켜주세요 허락 하나 있어요 오케이 투항했어요 오케이 투항 제가 확보할게요 그 왼쪽 들어가세요 왼쪽 왼쪽 제가 확보할게요 오케이 나이스 으응 출발 구역 ikke Shout out 뭐라고 세팅 방금 그럼 experience acion 자 다들 내려갑시다 이상 없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까 교전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아 진짜 문을 엄청 잘 문 닥숙 잘한다 오른쪽 왼쪽 외부 부어주세요 컨택 타입 있대요 예 1층 클리어 예 무력화 시켰어요 클리어 있나요? 네 그래요 괜찮아요 저 계단 1층 1층 봐주시고 2층 클리어하고 1층 내려가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1층 1층 구입했습니다 2층 클리어하시죠 오케이 1층 계단 봐주시고 지금 방패 1층 어 자 그러면은 그쪽 그 막고 계세요 그쪽 막고 계세요 저희는 이쪽으로부터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트랩은 없고요 일단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케인 라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일단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이쪽은 됐습니다 오케이 방패 쪽 방패 쪽 저 샷건 팀 쪽 들어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문 다 열려 있어요 어 샷건 오른쪽 방패 왼쪽 오른쪽 클리어 왼쪽 클리어 왼쪽 클리어 왼쪽 클리어 왼쪽 클리어 왼쪽 클리어 오케이 샷건 맨 어 정면 제가 정면 보고 있을게요 샷건 맨하고 방패 정면 저희는 저기 오른쪽 클리어할게요 신호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진입 1층으로 내려가죠 아니 아니 여기 문 아직 클리어 안됐어요? 여기 클리어하였어요 클리어 안됐어요? 여기 지금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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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되 안됐어요 아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 없어요 로젤 들어가겠습니다 뭔 진짜 오케이 클리어 이쪽 모두 클리어입니다 이첸 클리어 이첸 클리어 자 1층 내려갈게요 1층 정면 오른쪽부터 Thirty um 1층 오른쪽부터 Copy 여기 밀어 가면 좀 저희 후방 후방 지켜주세요 후 아 오케이 밀어가면 갈게요 오케이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들어가서 주의해주세요. 제가 먼저 앞장서 할게요. 카피 문 열었겠습니다. 여기 안쪽 방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? 외극기에요. 외극기에요. 오케이 자 다음 여기. 각자 탄약 확인.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건 없어요. 들어갈게요. 카운트. 다행힛. 다행힛.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. 나이스. 여자 이거 순간이동하는 데요. 뭐야 이거. 마약받아가지고 순간이동하는 건가. 맞아요. 우리 죽은Что Observer인 것 같알고 있습니다. 날개 밑에요. 오케이 그 주변 한 번 입수 안된 거나 뭐 저기 증거물 확보해봅시다. 외부도 한번 들러야 되지 않아요? 외부 완벽 클리어인가요? 아뇨 외부 완벽 클리어 아닐거에요 한번 들어가 오케이 문 열어세요 트랩 없어요? 오케이 올 클리어 어 클리어했다 와 이걸 클리어 하다니 어 다들 여기까지 하는건가요?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좀 아쉽다 하나 더 할까요? 예 한 번 더 왔어 오케이 막판 진짜 막판 진진막 하죠 예 그렇죠 지금 베이컨님도 오셨는데 어우 이렇게 하면 처음이네요 아하하 진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게 훨씬 더 어렵죠 우선 유튜브 구독 해드렸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예 제가 좀 하고 있어서 아 아